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이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목표를 상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감정이 목표를 실현하는 일을 방해한다. 그들은 미래의 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풍요로움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제약에 갇혀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감정적으로 거부한다. 나폴레온 힐은 마음이 상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갖지 못한 것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면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얻을 것이다 라고 했다. 감사의 힘은 이미 일어난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다. 미래에 받고자 하는 것에 미리 감사함을 나타내면 그 힘은 극적으로 강력해져서 열망에서 알므로 나아가게 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벤저민 하디가 지은 퓨처 셀프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계속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있다가 갑자기 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과연 어떤 책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표지를 보니 자기개발계의 전설 토니 로빈스가 이 책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문을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도 너무나 바랍니다. 그래서 시크릿도 보고 바프록터가 지은 많은 책도 보고 영상도 찾아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퓨처 셀프라는 책에서는 퓨처 셀프 즉 미래의 나라는 개념을 들고 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미래의 나라는 개념이 너무나 참신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자기개발서적들을 읽어서 그 내용이 그 내용인 책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 아무래도 내가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으니까 다시 몇 번 더 읽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책인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바로 프로로그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성공을 해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심리학 연구는 한 사람의 과거가 그의 행동과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인간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많은 증거로써 제시한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독특한 능력을 전망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행동은 미래의 예측을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전망은 목적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행위는 장기적 또는 단기적 목적에 좌우된다는 견해다. 이 견해로 볼 때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의 다른 말은 목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목표지향적이다. 누군가가 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왜가 있다. 이 왜가 행동의 이유 또는 목표다. 왜를 아는 것이 가장 심오하고 강력한 형태의 지식이다. 왜는 무엇과 어떻게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가가 왜 오르내리는지 알 때 투자를 결정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어떤 사람이 특정 행동을 왜 하는지 알 때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인간 행동 이면에는 언제나 왜 또는 목표가 있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선택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 방법은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행동은 목적이나 목표를 따라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좌충우돌하며 혼돈에 빠지고 만다. 목표나 동기는 모두 접근 또는 회피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일어났으면 하는 일에 대한 접근 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에 대한 회피 이 두 가지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80%의 사람들이 회피나 두려움이 동력이 되어 행동한다. 그에 반해 접근이나 용기가 동력이 되어 행동하는 사람은 20% 정도다. 데이비드 호킹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광고 업계는 상품을 팔기 위해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논다. 슬픔은 과거와 관련 있는 감정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두려움은 미래에 속한다. 대개 사람은 걱정과 불안, 공포를 안고 살아가며 날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낀다. 악취를 풍기는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둘 다 목표다. 예를 들어 집을 잃지 않으려고 직장에 가는 것은 회피 동기가 목표인 행동이다. 한편 승진하려고 직장에 가는 것은 접근 동기가 목표인 행동이다. 접근 또는 회피를 위한 목표나 이유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과 에너지, 행동에 동력을 제공한다. 모든 경우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를 근거로 행동한다. 그 미래는 자신이 피하고 싶은 미래일 수도 있고 만들려고 노력하는 미래일 수도 있다. 또한 수십 년 후의 미래일 수도 있고 몇 초 후의 미래일 수도 있다. 사람들의 행동은 주로 두려움이 동력이 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도 많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소셜미디어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퇴근 시간과 주말만 기다리거나 쇼핑을 하는 등 눈앞의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 래퍼이자 비즈니스 거물 피프티센트와 작가 로버트 그린이 함께 저술한 50번째 법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성적이고 의식을 지닌 창조물인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좁은 울타리에 가두고 만다. 내일과 몇 주 후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 일수며 몇 달 후를 대비해 막연한 계획을 세운다. 대개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고군분투한다. 그래서 지금 순간 너머를 바라보기 어렵다. 하지만 더 먼 미래를 깊이 생각할수록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능력은 더욱 향상된다. 이것이 힘의 법칙이다.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용기와 비전이 동기가 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의식상태에 머물게 된다. 두려움을 초월해 수용과 용기, 사랑을 행동의 이유로 삼으려면 더 높은 수준의 정서가 발달해야 한다. 인간 행동의 핵심적인 감정 요인이 두려움이기는 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게 꼭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다. 일부 심리학자는 인간이 수년 또는 수십 년 후의 미래를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쪽으로 진화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수렵 채집 시대에 살던 우리 조상은 65세에 은퇴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다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짜거나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했었다. 인간이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지난 150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1860년 미국의 평균 수명은 39세였다. 그러니 어떻게 80년 후라는 긴 세월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는가. 많은 요소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비전과 사랑을 토대로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로 들어선다. 미래의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곧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지금 프로로그를 읽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읽은 내용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사람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을 회피하려는 것과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에 접근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동기가 행동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단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게 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에 너무나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미래를 생각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퓨처 셀프 즉 미래의 나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당신은 다음의 내용을 배울 것이다. 자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나와 연결하고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방법.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수준이 현재의 삶과 행동 수준을 결정한다. 연구 결과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미래의 나와 더 깊이 연결될수록 지금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일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러면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 계획을 잘 세워 효과적인 투자를 하게 되며 열심히 운동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탈 행위나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미래의 나라는 개념은 단순하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현명한 결정을 하려면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아야 한다. 어떤 결과를 바라는가. 그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해 바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최고의 결정이자 행동이다. 원하는 것에서 시작해 거꾸로 가라. 목표를 향해 가기보다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우리 뇌는 저절로 그렇게 작동한다.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기본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관이어서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행동을 유발한다는데 동의한다. 배움은 뇌의 예측 능력에 최신 정보를 제공해 그 능력을 향상하는 과정이다. 가고자 하는 곳이 명확할수록 무수한 선택지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이 줄어든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사람들은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끊으라 정신이 없다. 이렇게 시급한 일들만 처리하다 보면 좋은 성과를 얻을 리 없다. 하지만 이게 대다수 사람의 삶이다. 많은 사람이 주로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그런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못한다.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먼저 크게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연단위계획, 월단위계획, 일단위계획을 반대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올해의 목표가 만약 천만원을 모으는 것이면 월해 얼마를 모아야 되고 일해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 이렇게 거꾸로 역산을 해서 오늘한 행동을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미래의 나와 단절된 사람은 눈앞의 목표를 추구하거나 도파민이 잠깐 활성화되는 쾌락을 일삼는다.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만 추구하면 미래의 나는 결국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미래의 나와 연결될수록 현재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행동과 태도를 좌우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모든 목표는 접근 또는 회피라는 두 가지 범지로 나뉜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면 현재를 수용하고 사랑하며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현재의 목적과 의미를 만들어낸다.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그러면 오늘도 훌륭하고 탁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래의 나와 연결될 때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처럼 놀라운 삶의 철학이 또 있을까?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현재의 나를 발전시키고 상황을 나아지게 한다. 그리고 지금의 삶이라는 귀중한 금광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그것이 지금 강력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 그래서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미래의 내가 될 수만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다. 미스터 비스터의 놀라운 성공은 그가 원했던 미래의 나의 전념한 결과였다. 그래서 이 앞에 미스터 비스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미스터 비스트는 1억 9,4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알 것 같은데요. 한 해에 641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스터 비스트가 2015년에 즉 고등학교 2학년 때 6개월 후, 12개월 후, 5년 후, 10년 후의 자신에게 보내는 2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연도에 맞춰서 실행되도록 예약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유튜브에서 재생되게 만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자신이 미래의 나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는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의도적인 연습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었다. 이런 태도가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 기술을 발전시키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의도적인 연습을 하려면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려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스터 비스트처럼 미래의 나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작가이자 철학자인 스티븐 코비는 정신적 창조가 실제적 창조보다 언제나 먼저다라고 말했다. 무언가 성공적인 결과를 이룬 사람은 누구나 결과를 먼저 마음속으로 뚜렷하게 그렸다. 그 다음 정신에 그린 이미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의 비전은 더욱 명확해지고 확장되고 발전했다. 현재의 당신의 모습이 무엇이든 바로 지금이 미래의 당신에 대한 증거다. 미래의 나에 대한 믿음과 진념이 얼마나 큰지는 당신의 행동과 생각을 통해 증명된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보고 그 모습에 전념하면 모든 생각과 행동은 목표라는 필터를 거치게 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주의라고 한다.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심 있는 것만 볼 수 있다. 집중하는 대상이 확장된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그 점을 이렇게 강조했다. 외부 세계에서는 수백만 가지 상황이 펼쳐진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내 경험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 내가 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만 내 경험이 된다. 우리는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본다. 나아가 어떤 모습을 간절하게 이루고 싶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면 그런 생각과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된다. 믿음이 행동과 힘을 끌어내는 원리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음으로 인류는 달에 갔다. 믿음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불치병도 치료한다. 이 정도의 수준의 믿음을 가지려면 원하는 바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미국 작가 플로렌스 씨는 원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 라고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사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그리는 일에 도전하라.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원하는 미래에 완전히 몰입하고 최종적인 결과를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자신이 만들고 있는 미래에 대한 증거가 점점 많아진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노력과 변화가 전혀 힘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한때 탈출구로 삼았던 순간적인 쾌락만 쫓던 행동들이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훨씬 더 용감해질 것이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에 전념하면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조언을 주고받으며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원하는 미래에 전념하는 과정에서 사고 방식과 신념, 정신상태가 바뀌고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마침내 점점 더 나아지는 결과를 얻는다. 리더십 전문가 짐 데스먼은 이렇게 말한다. 전념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술이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알 수 있다. 우리가 전념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결과가 전념의 증거다. 행동이 바뀌는 이유는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체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듣자마자 역행자에서 자의식을 해체해서 정체성을 재학립하는 게 성공하기 위한 단계 중 일부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자신이 가장 전념하는 모습이다. 정체성의 바탕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이 있다. 따라서 전념하는 비전이 달라질 때 정체성은 즉시 달라진다. 그러면 생각과 행동도 바로 달라진다. 맞다. 미래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맞다.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맞다. 장애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나에 전념한다면 그 과정에서 직면하는 모든 일은 당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당신 앞에 어떤 일이 닥치든 그 일을 통해 당신의 의지는 더욱 강해진다. 어떤 경험이든 유익한 경험으로 전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멀리 전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처음에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발전할 것이다. 완전히 몰입하고 믿음을 갖는다면 기어코 길을 찾아내고 만다. 길은 언제나 있다. 사상가이자 시인인 렐프 월드 에머스는 당신이 무언가 하겠다고 결심하면 우주가 나서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든다. 라고 말했다. 정말 프로로그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자체로 한 권의 책이 될 만합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의 모든 행동과 행위는 장기적인 또는 단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퓨처 셀프 즉 미래의 나의 모습을 뚜렷히 생각을 하면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가 뚜렷하게 결정이 되면 우리 뇌는 미래 자신의 모습 즉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저절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소원을 이루려면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라고 하잖아요. 즉 시크릿이죠. 아무래도 이 시크릿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는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2부는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3부는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3부는 살펴보지 못하는데요. 너무나 중요해서 목차만이라도 읽어보겠습니다. 1단계,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2단계,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라. 3단계,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라. 4단계,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5단계,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6단계,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7단계,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입니다. 제목은 많이 듣는 전형적인 내용인데요. 내용이 미래의 나라는 개념을 끌어들여서 상당히 참신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위협 1,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위협 4,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근시한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위협 7,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가 있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위협 4에서는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법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당신이 원하는 위치나 모습에 대한 비전은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 목표가 없다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폴 아든 목적의 결연은 수명을 단축하는 반면 목적을 갖는 일은 기대수명을 평균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쓴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미래의 목표를 볼 수 없어서 몸과 마음이 시들어가는 사람은 과거의 생각에 파묻혀 살게 됐다. 그들은 강제 수용소에서의 시련을 내적임을 기르는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다.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업신여겼다. 그들은 두 눈을 감고 과거에서만 살려고 했다.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어졌다. 희망이 없다면 투지를 발휘하는 게 불가능하다. 앤젤라 더크워스는 투지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라고 말한다. 앤젤라 더크워스는 그릿의 저자입니다. 그는 희망을 자신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굴곡을 헤쳐나가게 해주는 에너지원이라고 봤다.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이룰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유연함을 발휘해 방법을 만든다. 따라서 희망은 방법이다. 희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방법이 있다. 희망은 승산을 따지지 않는다. 희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다. 2. 자신의 권한을 믿는 생각이다.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으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한다. 자신의 행동이 중요하며 인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길을 찾는 생각이다. 희망이 있다면 방법을 발견하거나 내놓는다. 또는 현재 위치에서 목표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과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했다. 그 차이는 평생 희망을 연구해온 저명한 임상심리학자 찰스 스나이더의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는 다양한 길을 찾으며 새로운 방법을 기꺼이 시도한다. 반면에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며 난관에 봉착했을 때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사고력을 발휘하지 않고 회피하고 물러서려고 하는 해로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회피적인 성향으로 그들은 계속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실패를 다른 실행 가능한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피드백으로 받아들인다. 즉 원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실패를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또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100% 전념한다. 그들은 흔들림 없이 목표를 확고하게 유지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나 방법은 매우 유연하게 조정한다. 앤젤라 더크워스는 투지와 성숙에 대해 전곡을 찌르는 설명을 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투지가 점점 더 커진다. 하지만 투지가 저절로 커지는 건 아니다. 투지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실패와 난가를 극복하며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 목표를 자꾸 바꾸는 사람은 꼭 필요한 투지를 기르지 못한다. 이 스포츠에서 저 스포츠로 분야를 바꾸는 운동선수는 투지가 없다. 투지는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한 가지를 고수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여기가 투지가 그릿을 번역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있다. 투지를 잘하게 하려면 전념하는 장기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방법 또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원대한 희망을 품으려면 과정이 아니라 목표에 전념해야 한다. 기존의 사고 및 행동 방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는 더 낫고 새로운 방법을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찾고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 프랭클이 깨달은 것처럼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희망이 뿌리를 내린다. 프랭클처럼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를 추구하는 데 완전히 몰입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완벽히 유연하다. 인생의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당신의 뇌는 핑계를 찾는 데 집중할 것이다. 결국 희망이 없으면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요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다. 희망이 없으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희망이 없으면 삶의 명확한 목표나 목적의식이 사라진다. 희망이 없으면 길이 없다. 희망이 없으면 당신은 소멸한다. 이 부분도 정말 제가 궁금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리뷰 영상을 만들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그리고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도 없었거든요. 그냥 매달 받는 월급으로 그날그날을 살아가기에도 정말 벅찼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고 또 조금씩이라도 장기 투자를 하기 시작한 후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즉,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희망을 갖게 되니까 생활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쉬는 시간에 그냥 누워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또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거든요. 그리고 책은 취미였기 때문에 책도 항상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장시간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365일이라는 모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365일에도 정신적으로는 항상 즐겁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 없이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것과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리고 4.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근시한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에게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말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인간은 이렇게 오래 살며 먼 미래를 계획하도록 진화되지 않았다. 다음 달 혹은 그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을 대비해 음식을 저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 30년 넘게 살면서 은퇴자금이 바닥나버리면 어떡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는 상황은 상당히 낯설다. 이제 새로운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은 우리를 몹시 흔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먼 훗날의 일을 무시하기는 매우 쉽고 당장 시선을 끄는 일을 무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 당장 돈을 소비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은 즉각적인 보상을 안겨주기에 매력적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나은 나를 위해 소비를 줄이고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는 일은 글쎄 많은 사람에게 매우 어려운 숙제다. 현재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할 허시필드 미래의 나와 단절될 때 현재의 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 인간이라는 종인 우리는 20년 후의 미래를 계획하도록 진화되지 않았다. 대체로 인간의 결정은 근시한적이며 상상력이 부족하다. 우리는 주로 당장 보상을 안겨주는 일을 추구하며 이런 행동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래의 나는 큰 대가를 치른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의 심리학과 교수로 15년 동안 미래의 나를 연구해온 할 허시필드의 말에 따르면 유익한 결정을 내리는 첫 번째 단계는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임을 하는 것처럼 미래의 나에게 감정이임을 해야 한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려면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 미래의 나에게 감정이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의 내가 기본적으로 현재의 나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볼 때 당신은 그 사람이 현재의 당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는 다른 일에 관심을 두며 현재의 내가 하지 않을 행동을 한다. 감정이임 다음 단계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 행동 혹은 하지 않는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이다. 당신의 현재 행동이 미래의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미래의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이 인식할수록 당신의 행동은 더욱 신중해지고 나아질 것이다. 허시필드는 미래의 나와의 연결 정도가 지금 내리는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감정이임을 떠나서 어떤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그 사람을 친구로 보게 된다. 그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당신도 그 사람을 좋아한다. 누군가에게 진정한 관심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기꺼이 희생한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나중에 미래의 내가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지금은 소비의 즐거움을 희생할 것이다. 일시적인 만족을 희생하고 교육과 건강, 인간관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미래의 나를 좋아하다가 그 감정이 커져 사랑하게 되면 현재의 보상을 희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게 된다.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할 때 나는 그 일을 혹은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투자한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력과 기술을 향상하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미래의 내가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좋은 성격을 지니며 훌륭한 환경에서 살도록 기꺼이 투자한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미래의 나를 사랑하고 투자를 많이 하면 미래의 나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투자를 기쁘게 한다.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면 내 삶이 더 나아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와 투자한다. 미래의 나에게 투자할수록 미래의 나와 더 긴밀히 연결된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면 자신에게 무엇을 투자하든 행복하고 거기에 전념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에게 투자한 모든 것이 결과를 내고 그 결과들이 쌓이고 쌓여 큰 보상을 안겨준다.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면 당신은 그 모습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 미래의 나를 사랑할수록 미래의 나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미래의 나에 대한 비전이 커지면 현재의 나는 행복해지고 더 많은 동기를 얻는다. 댄설리버는 현재를 더 나아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를 더 크게 설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분명한 것은 미래의 나와의 단절이다. 허시필드는 사람들 대부분이 미래의 나를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생각 없이 소셜미디어로 시간을 보내거나 폭식이나 과소비를 하는 등 지금 당장 도파민이 잠깐 생기고 마는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단기적인 보상을 추구하면 장기적으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눈앞의 보상을 쫓는 것은 미래의 나를 희생시키는 일이다. 유익이 미래까지 지속하는 장기적인 보상을 주는 행동을 알아. 그것이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미래의 나에게 손실이 되거나 투자가 된다. 손실을 주는 행동을 하면 미래의 나는 빚더미에 앉게 되고 반대로 투자가 되는 행동을 하면 미래의 나는 부위해진다. 미래의 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건강이 좋지 않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부유하고 자유롭기를 바라는가 단기적인 보상을 주는 행동을 할수록 장기적인 미래의 나의 모습은 점점 흐릿해진다. 그러면 몇 달이나 몇 주, 며칠 후의 모습도 그려볼 수 없다. 그야말로 내일이 없는 삶이다. 장기적인 보상을 주는 행동에 투자할 때 미래의 나는 더욱 명확해진다. 그러면 허시필드가 말한 미래의 나와 미래의 내가 동일시되는 생생함을 얻게 된다. 미래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한눈팔지 않고 목표한 길로 똑바로 갈 수 있다. 생생한 미래야말로 강력한 미래다.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소소한 성공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 미래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는지 어떤 일상을 사는지 자세하게 그릴 수 있다. 여기에 내용은 투자를 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데이트레이딩을 하면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순간에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마약과 같은 희열을 느끼거든요. 이것은 돈을 잃을 때나 딸 때나 똑같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보상을 바라보고 장기 투자를 하면 일시적인 도파민 분비는 없고 되게 지루하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견디면 장기적으로 큰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정말 여러 군데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허시필드의 말에 따르면 미래의 나를 향해 가는 것보다 미래의 나를 현재로 끌어오는 게 사실상 더 수월하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미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려보라. 그 미래가 언제인지는 마음대로 선택하라. 예를 들어 지금부터 5년 후의 미래의 내가 되어보라. 그 삶이 어떨지 상상한 다음 편지를 써라. 이때 미래의 나는 자신의 삶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래 생각하지도 마라. 미래의 나를 5분 후든 60분 후든 원하는 대로 설정하라. 편지를 쓰려면 유연함과 상상력이 있어야 한다. 미래의 나를 상상하는 연습을 하면 미래의 나와 더 가깝고 명확하게 연결된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그냥 대략적으로 써도 좋다. 하지만 즐기며 써야 한다. 이건 그저 미래의 나와 나누는 대화일 뿐이다. 여기에 다른 사람은 없다. 아무도 그 편지를 들여다보지 않을 테니 즐겨라. 이 연습을 통해 나는 미래의 내가 살집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미래의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도 볼 수 있다. 미래의 나에게 더 많이 투자할수록 현재의 나는 힘을 모아 엄청나게 강력한 삶을 창조할 수 있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다면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전하는 편지를 써보라. 미래의 나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네 번째 요인은 미래의 나와의 단절이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당신은 원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없다. 미래를 내다보며 생각할 수도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수도 없다. 끊임없이 주의를 빼앗는 일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며 근시한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래의 나와 단절될 때 미래의 나는 큰 빚더미에 앉아 크나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 부분이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나와 연결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어서 살펴봤고요. 저도 이 부분에서 이 책을 읽기를 멈추고 5년 후의 나의 미래를 모습을 그려보고 그것을 글로 남겨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잠깐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1년 후 혹은 한 달 후 혹은 5년 후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그리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요.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졌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고 실행을 하면 정말 인생이 바뀌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7.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가 있다는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이 결국 나를 파괴하고 말 때가 있다. 그래서 성공은 복잡한 문제들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7번째 요인은 흥미롭게도 성공이라고 합니다. 성공은 잘 관리하기 어렵다. 사람들 대부분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자멸의 길로 간다. 게이 핸드릭스는 성공이 어떻게 역효과를 났는지 설명하기 위해 상한선 문제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핸드릭스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편안함을 느끼는 잠재적인 기준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기준선을 넘어가는 성공을 거두면 무의식적으로 기준선으로 되돌아가려고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한다.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사랑과 성공, 창의성을 허용할지 설정해놓은 내적인 조절장치를 지니고 있다. 자신이 설정해놓은 기준을 넘어가면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해묵은 안전지대로 돌아간다. 많은 돈을 지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큰 돈을 벌기 시작하면 새로 번 돈을 자기도 모르게 모조리 배수관으로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신이 선택한 경기장이 무엇이든 거기서 성공하려면 미래의 당신을 명확하게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으로 전념해야 한다. 미래의 나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의도적인 연습을 할 때 탁월한 성공을 거둔다. 그러려면 처음에 설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꿈을 꾸어야 한다. 하지만 성공을 거두면서 복잡성도 증가한다. 처음에는 열정을 키우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전념했다면 성공을 거둔 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때부터는 과거의 삶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가 생긴다. 돈이나 시간관리, 인간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불거진다. 그런 문제를 분석만 하고 있다가는 사고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니 신속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단기적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장기적 목표를 뒤로 미루게 되고 초점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처음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진다. 복잡성을 걸러내 관리하지 못하면 몰입과 집중의 숨통이 끊어진다.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워지며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한들 예전처럼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시간과 주의가 분산되면서 명확성과 초점을 잃게 되어 필연적으로 몰락의 길을 가고 만다. 즉 성공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중과 몰입을 못하기 때문에 실패로 가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조직이 그 이후에 큰 성공을 다시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한가지 중요한 요인은 명확성의 역설이라는 현상 때문이다. 이 현상은 예측 가능한 4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1단계 명확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을 때 성공에 이른다. 2단계 성공을 거두면 더 많은 선택지와 기회가 생긴다. 3단계 선택지와 기회가 늘어날 때 노력이 분산된다. 4단계 노력이 분산되면 처음에 성공을 이끌었던 명확성이 줄어든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성공은 실패의 기폭제이다. 작가이자 철학가인 로버트 브롤튼는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 목표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다. 눈앞에 보이는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다가 진정한 목표에서 멀어진다. 라고 말했다. 성공을 거둘수록 덜 중요한 목표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기회가 많아지고 작은 성공들을 손쉽게 이루는가?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목표를 더 크게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와 집중력을 해치는 쓸데없는 일 99%를 걸러내야 한다. 성공하는 것보다 그 성공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게 더 어렵다.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여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린다. 성공은 기회를 안겨주는 동시에 주위를 다른 데 돌리게 한다. 그래서 정상에 머무는 데에 필요한 집중적인 노력과 의도적인 연습을 더는 하지 않게 만든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안이한 생각을 하며 금방 나태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해준 훈련을 멈출지 모른다. 좋은 시절에는 집중력과 집념이 약해진다. 자신이 추구하는 미래의 나를 더 원대한 모습으로 꿈꾸기를 멈춘다. 그리고 잠깐의 도파민을 얻는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빠진다. 그런 행동과 생활태도는 피할 수도 있는 고난의 시기를 초래한다. 수학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정말 이 부분도 명심해야겠습니다. 제가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할 때는 정말 지치지도 않고 열심히 했는데 딱 10만 구독자를 달성하니까 마음이 쓱 풀어지면서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또 마음을 다잡고 5년 후에 새로운 목표를 잡고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또 다른 목표를 세우면서 자신의 목표에 또다시 열중을 해야 그 성공이 계속 유지되면서 자신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벤저민 하디님이 지은 퓨처 셀프의 내용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그리고 너무나 일부분을 소개했기 때문에 완전한 내용을 소개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분명히 많은 사람이 읽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시 얘기했는데요. 5년 후에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랑 영상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